네 안녕하세요 돼잭밭입니다 자 오늘 라프라스 엄청 잠네요 자 오겠습니다 소리 갔나 왜 끌렸나 여기서 아는구나 여기가 그래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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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이제 요즘 바로 여기 없습니다 이거 떨어지는거죠? 이거 떨어지는거죠?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러지? 얼마 있는데? 아우 좀 틀리네 화면을 좀 닦아야겠어요 화면을 이렇게 5회만 닦으면 안되면 물을 좀 묻혀야될까요? 자아 템기가 점점 쌓입니다 나이스 이거 좀 쓸만한거였는데 스킬이 얼러도 아니지만 어? 아니네? 아니네 리아크도 있네요 많죠? 자 오늘 잡은거에요 GPS 조장 아니에요 인증은 뭐 아까 카푸를 받아가지고 많이 잡았습니다 스크린샷 뭐 뭐 오늘부터 보여드릴까요? 뭐 이렇게 돼있어요 계속 찍은거랑 거랑 어디서부터 보여드린대나 여기네 이렇게 간다고 아침에 이렇게 버스 타고 갔죠? 가서 카푸라시는 분 만나고 이렇게 라프라스를 계속 잡았습니다 라프라스 야생이 있는건데 뭐 어차피 서울 맵이 있으니까요 잡고 이건 패치한 다음에 신기해서 찍은거구요 제가 업데이트를 안했더라구요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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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용도 잡고 라프라스 또 잡고 라프라스 물물이죠 네비 네비 이거 너무 이상한 위치여가지고 알도 얻었구요 잡만보도 잡았구요 사박 10핀은 좀 낮았어요 그리고 뭐 이 라프라스가 엄청 떴거든요 나중에 또 증식했어요 도망갔다 했는데 다행히 또 껐구요 10핀 났지만 잡았구요 또 여기 갑자기 라프라스가 이쪽이 확 떴어요 있다보면 가락시장에 또 떠요 알도 있죠 이게 또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파이를 하려 했는데 라프라스가 알에서 나오고 피콘은 망알피콘 필요없어요 라프라스 잡았고 라프라스 잡았고 이거는 그냥 찍은거에요 이전에 잡은거 인증하려고 가락시장 가보신 분 아시겠죠 가락시장이에요 여기 가락시장 잡구요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여기서 이제 저 카프를 하신 분은 이게 이거에요 갸라로스가 0%랑 100%의 차이가 CP가 거의 한 300m 차이고 데미지도 꽤 나고 차이납니다 잡은것도 정리한거고 또 잡고 이건 제가 직접 간거에요 버스 타고 개체해놨지만 이게 17퍼인가 그럴거에요 잡았고 이제 라프라스 저기 공급대 떴는데 너무 멀어서 포기하고 잠실 마르러 왔죠 여기 네 여기요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켓몬고 들어가면 깔끔하게 아실수가 있죠 요런식으로 완전 지형이 똑같은 겠죠 저희도 없겠죠 리아코 수치가 높으면 잡고 아니면 버리겠습니다 아 너무 낮은거 잡아줄게 자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광주 때에 고등학교 친구들 예 술략 속이셔서 낮을 마시고 낮을 낮을 만나겠습니다 2시까지 왔습니다 더이상 파밍은 힘들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시선 꺼리든 말든 버리구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볼도 많이 얻었어요 차타고 계속 퍼플 돌려가지고 좀 지나태면 딴게 안나오네요 아쉽게도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모음 모터가 나오네요 음 이뻐 옆에서 또 잡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어 킬러죠 거의 인어는 다 학살하고 있어요 보이면 아래에서 계속 보아하고 천천히 내릴게요 천천히 안마 이렇게 잡고 더 없네요 가방 2 2 3 5 6 5